초코 초코야 초코야 최초 초코야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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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 적용 설정은 다 됐고 마이크는 모노로 2개가 동시에 설정하지 않으면 마이크가 한쪽만 왔다 갔다 왼쪽 왼쪽만 들리든가 오른쪽만 들리든가 양쪽으로 다 들리게 하려면 모노로 성출 설정 들어가서 방송은 그대로 되어 있고 출력이 그대로 하고 오디오 스칼렛 솔로 혹시나 모르니까 인스털러 포커스라이트 USB 인스털러 네 네 네 네 인스털러 네 이제 스타드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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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S 스튜디오를 다시 실행시켜주고 오디오 들어가서 포커스 라이트 USB 설정 마이크 포커스 라이트 포커스 라이트 기본 당체로 그냥 해놓고 일단은 됐어 러, 아, 테스트 데스크탑 오디오 잠깐만 됐죠 끝 집약은 다 끝났고 앉을게요 여기서 제가 가 너 왜 그러고 보고 있어 집약은 다 끝났고 미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테스트 불러 응 소리가 정상적으로 많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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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아도